오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재보궐선거 현황에 대해서도 투표율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제 이재명 대표는 또 법원에 불려갔습니다. 야당 대표가 선거 전날 경합지역이라든가 초박빙지역을 누벼야 되는데 또 법원에서 불렀습니다. 참 한마디로 잔인합니다. 국회 제1당에 180석을 갖고 있는 야당 대표가 이런 문제도 법원에서 봐주고 있지 않다. 대장동 재판이 지금 몇 건이 열립니다. 수원지법과 해서 거의 합치면 지금 9개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일명 법정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DJ하고 YS가 독재시대 때 가택연금당해서 전두환 때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국회 제1당의 대표를 발을 묶어놓는 이런 검찰과 법원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아침부터 규탄하지 않을래야 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규탄합니다. 이거 꼭 그날 열어야 되는 재판도 아니잖아요. 다른 날 열려도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그 심리를 그렇게 연기하지 않고 야당 대표를 꼭 법원에 불러서 선거운동도 못하게 하고 한동훈은 부산을 어제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 선거 전날의 선거운동은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초박빙 때는 한 표 한 표가 아쉬울 때인데 이재명 대표가 함께 가서 김경지 후보하고 손을 들어주는 거랑 혼자 다니는 거랑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야 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는 박정희 시대에 특히 전두환 시대에 국가자본주의, 국가와 관료와 금융이 있는 그러한 국가관료자본주의라는 것으로써 개발독재를 우리가 지칭합니다. 지금은 이제는 검찰과 재벌, 관료의 탈을 벗고 검찰과 재벌이 서로 결합해서 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적 네트워크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의 전관 임원이라고 그러죠. 검찰 출신이 최다라고 합니다. 검찰 노폼의 또 다른 변종 아니겠습니까? 재벌은 검찰 출신을 받아서 방패 마기를 하고 검찰은 퇴직 후에 재벌의 고위급 인사로 가서 톡톡히 돈 받아 먹고 그리고 재벌을 감시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네트워킹해서 서로가 나라를 꾸려나가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직 검찰 출신의 30대 그룹에 무려 75명이 가 있다. 전체 임원의 22.3%를 차지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재벌, 경제적으로 말이죠. 독립하고 자립하면서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권력에 발목 잡혀서 언제까지 권력과 결탁해서 경제 행위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재벌이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벌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글로벌 시대에서 개척을 해내고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또 중소기업과 여타 소기업들을 함께 협력해서 나가는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를 구현하지 못하는 재벌. 오직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에 잘 보이고 이렇게 되면 대기업에 가 있는 검찰들이 권력과 유착해서 재벌 정책을 펴나가고 부자 감세가 아주 전형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세수가 마이너스인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부자 감세라고 합니다. 겉에서는 명태균이니 윤석열, 김건이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재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들, 정치검찰들, 윤석열에게 줄선, 한동훈에게 줄선 정치검찰들 이 사람들이 호의호식하고 후대를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국가가 바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또 하나의 본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80%가 검찰에서 이동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는 이 재벌과 국가 권력과 유착이 IMF를 불러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융까지 가세해서 저리로 대출해주고 그래서 그걸 갚지 않아도 은행이 떠안고 금융이 떠안으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IMF라는 국가 부도사태가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어쩔 수 없이 재벌과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개혁이 확실한 개혁을 하지 못했던 상황을 기억하는데요. 이러다가 한국 자본주의가 또 왜곡되고 모순되고 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재벌만 잘 사는 나라, 재벌만 잘 사면 뭐하겠습니까? 그 부가 나누어지고 골고루 균형적으로 나가면서 진행돼야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경제성장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노벨 경제상을 받은 연구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을 모델으로 들으면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은 평행한다. 민주주의가 진행돼야 창의력이고 부패라든 것이 방지되고 균형성이 유지되면서 각 경제의 주체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 경제성장이라는 한계에 봉착하고 그리고 그것은 그 한계가 지나게 되면 경제가 퇴행한다.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에 노벨 수상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한국이 모델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건강성과 생산성을 해치는 것 이 점을 다시 한번 검찰 정권에서 재벌과 검찰이 유착해서 자기네끼리 해먹는 이러한 정권의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립니다. 어제 여러분 과거 김대중과 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여러가지 발전적이고 그리고 공전적이고 한반도 공동체가 나갈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졌지만 이 경이선과 동해선을 연결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졌죠. 그런데 지난주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하겠다는 북한의 발표 이후에 어제 이 경이선과 동해선을 폭파했습니다. 북한에서. 과거에 개성공단 폭파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화풀이 하는 것인지 상징적으로 폭파하는 것인지 이것은 과거 20년 동안의 화해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성과 그리고 협의 또 협의학 합의 조치들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9.19 군사합의 문재인 정부 때 이뤘던 거의 종전협정으로 가는 9.19 군사합의도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파괴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해선은 고성에서 금강산 온정진까지 25.5km를 공사했습니다. 남쪽 진영만 한 거죠. 또 경이선은 문산에서 개성까지 27.3km입니다. 이걸 다시 우리 돈으로 깔았는데 이제는 이것은 무용지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정치라는 중요한 21세기의 새로운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정치가 지금은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것이죠. 항상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주가도 올라가고 자본주의가 안정이 되고 수출하고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려면 안전하고 평화가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 위협이 항상 있다. 외국에서 주식 투자도, 외국인 주식도 혹시 빠져나갈까 봐 정말 걱정됩니다. 이 적경지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받는 적경지 주민들. 이 주민들이 어제 대통령실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군사위기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통선이 통제되고 군인들이 움직임이 이상하다. 그래서 라면을 비축한다고 합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도 이제 와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지사의 권한도 막강하고 실제로 언론 프레이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경기도는 이제 와서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그 삐라라고 그러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오물풍선, 대남확성기방선. 이것이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동해선과 경이선을 북한에서 폭발할 때 우리 한국군이 대응사격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눈에는 오직 국지전과 계엄령회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앉아서 그것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건희, 명태균 게이트라고 합니다. 명태균도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고 그 사람의 언론 노출을 봤을 때는 같이 탄생시켰다. 그리고 유지해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정권입니까? 윤건희, 명태균 정권으로 다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표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구가 있고 관료사회가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김건희의 차선과 윤석열의 개인적 인연과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알도 모르는 사람의 예지력입니까? 명태균의 예언, 명태균의 꿀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대한민국 국가는 도대체 누구의 나라입니까? 국민의 나라로 바로바로 찾아와야 될 것이고 제가 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여권의 관계자들도 올해 안에 윤석열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이 치고 올라올 테고 내부 균열과 내부 분란 속에서 윤석열은 힘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얘기들이 아마 여권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썸네일 때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의 전쟁 불사, 마지막 탈출구는 전쟁과 계엄령이다. 결국 북한의 우발적인 행동을 유도해서 살아남으려는 윤석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지칭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무인기라는 것이 결국 세 번이나 보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이 줄 수 없다. 확인이 줄 수 없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것. 민간 탈북단체들은 어디서 보냈다? 무기나고 방조하고 어떻게 보면 지원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의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면 드론연합사에서 바로 보냈느냐? 뭐 김여성이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북한도 증거를 까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서로의 공과가 협박하면서 치킨게임 하지 마시고 결국 윤석열이 생존을 위해서 이런 도발 행동을 한 거 아시냐? 결국은 윤석열의 살길은, 출구는, 탈출구는 전쟁과 국지전과 계엄령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기사를 뒤져보니까 윤석열이가 무인기를 침투하겠다. 직접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번에도 직접 지시했느냐? 네,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뉴스가 하나 어제는 있었죠. 민들레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EU 에디터가 분석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한번 EU 에디터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미국 국무부의 부국장과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정격 오늘 방문합니다. 16일 날 그러면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만나서 오늘 회동을 한다 그러는데요. 나온 얘기는 대선 때까지는 좀 윤석열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미국 대선이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커트 캠벨 부장관은요. 국무부장관이죠. 아시아의 차르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실력자입니다. 일본이 1초 아껴 쓰는 사람인데 갑자기 일본을 통해서 한국을 옵니다. 목적지는 한국인 것이죠. 한국으로 오니까 일본도 경영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남지도 않은 미국 대선에 만약에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이건 바이든 행정부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바이든은 이쪽에 관리를 잘 해왔다라고 치적을 자랑했었는데 선거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우발적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건 미국 대선의 치명적인 악재가 될 거라고 민주당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고 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전쟁 좀 대선 전까지는 하지 말아다라 뭐 그런 부탁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유 기자의 전언입니다. 파파로아테 사령관도 방한합니다. 지난 5월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방문했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옵니다. 상당히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윤석열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지금 아마 속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네타냐올일 겁니다. 네타냐올 총리. 일단 일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전쟁에 돌입하는 이 네타냐올. 윤석열의 좋아하는 인물은 전두환이 아니라 네타냐올가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미국에서 일단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분석 해설 기사가 있는데 한반도 전국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제대로 이 문제를 취재하고 심층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 당연한 답답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간에 소통 창구가 있었죠.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쪽에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북한의 노동신문 또 외무성 발표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 외에는 지금 현재 헤아릴 길이 없으니까 또 국정원의 휴민트들도 다 뽀롱이 나지 않았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답답한 것이죠. 또 북미 간에도 소통 창구가 없습니다. 유엔사는 이럴 때 좀 기능을 해야 되는데 유엔사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꿔야 되는데 북미 수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한국 경제도 발전하고 그리고 생명과 생활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될 텐데 퇴행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탈출구를 전쟁과 계엄력으로 하고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나오게 만드는 이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명태균의 정체는 무엇이냐? 명태균은 긴건히 스승 같습니다. 어제 공개된 카톡 한번 보여주십시오. 카톡을 한번 보면요. 카톡 제가 김건희 여사님 윤석열 대통령 해서 카톡이 있죠. 카톡에 제가 온 거잖아요. 네, 지금 있네요. 김건희,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이가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명확한 담이 나올 겁니다.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 드릴게요. 그 다음에 명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명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애니 오빠가 이해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이 오빠는 자기 친오빠라 그러는데 말도 안 좋은 소리를 하지 말고. 윤석열이죠. 암튼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명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명선생님. 명선생님한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무슨 정치공학적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여론조사라든가 여론조작이라든가 정치공학적 분석에 의지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바로 우리 인주참사회 강진국 기자도 취재해서 저희 코너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이건 평소에 명태균이가 김건희에게 반말조로 명령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죠. 결국 그리고 이 기자가 카톡 문자로 명태균에게 무속을 얘기하면 전혀 완전히 일십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십이 아니에요. 다른 건 일십하는데 무속 얘기를 꺼내면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도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명태균 씨 허위사실이라고 자 명태균 씨 입장에 그러는데 그럴수록 더 의심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김건희라는 사람이 명태균에게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그 카톡에 나와 있으면 완전히 의지한다. 명성감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하게 정치공학적인 아니면 정치적 분석과 판단 이 부분만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의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뭔가 정신적인 지배 무속적인 지배가 명태균과 김건희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무슨 나라인지 우리가 뽑은 하여튼 2번을 찍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투표 행위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선거에서 투표 행위 선거에서의 투표 행위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도구죠. 투표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명태균 이런 사람들이 설치고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내가 주인이다. 국민 이네들이 주인 아니야. 명태균이 그랬잖아요. 3개월이면 대통령 만들 수 있다고. 이런 허무 맹랑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말이죠. 이런 모렴치한 사람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에게 겁박하고 자기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런 세상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꽃인 선거마저도 부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선거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들을 응징하고 이들을 징치하지 않고 이들을 감옥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제2의 명태균 제3의 명태균 또 하나의 김건희의 변종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민주당 우리 국민들이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